정사 성적점 연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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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작전 경로를 쓰려면, 작전 수행하고, 아까 말해봐도 될 텐데, 전쟁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식량, 식량, 먹는 거, 그걸 공개하고, 당사 상륙 작전 20일, 6월 14일. 그래서, 강아지에서 출발해서, 성공할 때, 13일에 출발해서, 14일에 성공할 때. 그 다음에는, 수원전 때, 공급으로 고구멍을 차갑니다. 우리는 식당에서 내용의 식당도 없고, 공급할 때, 공급 없이. 그러면서, 도전은 아닌데, 전투하다가, 당장. 이거 봐봐. 여기, 여기서, 전투반네요. 이렇게, 여기서 보내는, 잘한다. 어느 정도? 아멘 아멘